물고기도 없는 낚시공원 이거 짓는다고 우리 피같은 세금 54억을 쏟아부었습니다. 지자체들 세금이 남아 돌아서 주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경남 남해군입니다. 해양낚시공원을 바닷가에 이렇게 크게 지어놨는데 우리 세금이 엄청나게 들어간 그런 공공시설입니다. 요즘 바닷가에 드라이버 쭉 하다보면 각 지자체마다 전부 해양낚시공원 이런거 하나씩은 다 지어놨습니다. 저도 낚시를 좋아하고 오랫동안 낚시를 했지만 딱 보면 촉이 옵니다. 여기는 고기 없겠다 하는 생각이 바로 듭니다. 이 해양낚시공원은 여기 휴게소죠. 네 숙박시설인데 이것도 건물 2층짜리를 지어놓고 저기 보면 주차장도 있고 또 낚시공원으로 들어가는 큰 다리도 두개나 놨습니다. 이거 모두 짓는데 우리나라 세금 또 54억이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2022년 공사를 다 끝냈습니다. 중공까지 다 받았죠. 그런데 아직도 개장을 못하고 이렇게 텅빈시설로 버려져 있습니다. 이 낚시공원 찾는다고 애를 먹었습니다. 아직 내비에도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 건물에 보면 휴게소라고 써놨는데 실제 휴게소가 아니고 펜션입니다. 국립펜션이라고 봐야되죠. 우리나라 세금으로 지은거니까요. 2층으로 올라오니까 전망이 아주 멋집니다. 저기 멀리는 여수까지도 보이네요. 하기야 남해에서 여수까지 직선거리로 따지면 몇키로 안됩니다. 시설은 잘 지어놨습니다. 멀쩡한 이런 건물이 지금 손님도 못 봤고 완전히 폐가처럼 1년 넘게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거 보면 우리나라 지자체들 우리 세금을 물쓰듯이 펑펑 써버립니다. 참 이렇게 비어있으니까 아깝네요. 54기나 들여서 지은 낚시공원 왜 이렇게 영업도 못하고 비어있는지 천천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휴게소 만들고 진입도로 주차장 만드는데 우리 세금을 25억이나 썼답니다. 요즘 건축비가 비싸가지고 이 건물만 해도 10억 넘게 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찾아오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 다와서도 상당히 길이 안좋습니다. 동네 콘크리트길 있죠. 차 한대 겨우 지나다니는 그 길을 통과해야 여기를 올 수가 있습니다. 남해군 재정자립도는 8.9%밖에 안됩니다. 특별교부검이 없으면 망하는 지방이라고 봐야죠. 나라에서 특별교부검을 주면은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껴서 써야되는데 이런 허찌거리로 우리 세금을 다 날려버립니다. 우리나라 지자체들 보면은 완전히 도덕적 해의상태에 빠져있습니다. 세금은 먼저 쓰는 놈이 임자다. 네 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허찌거리를 과감하게 하는거죠. 화장실 문도 안열리고 여기 벨 눌러도 소리가 안납니다. 완전히 전기도 끊겨진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 휴게소 건물 아래위로 보니까 지금 방이 1층에 객실 2개가 있고 2층에도 객실이 2개가 있습니다. 짓자마자 바로 폐건물신세가 되어서 텅텅 비어있습니다. 여기 낚시공원 공사를 할 때 주위에서 야 여기 사업성 없다 해도 안된다 중단하는게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남해군이 또 배짱이 있어가지고 끝까지 공사를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두부라도 썰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여기 낚시터는 만입니다. 네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는 바다인데 저기 입구에다가 400m짜리 거물을 쳐놓고 안에는 가두리 양식처럼 양식 물고기를 풀어놓고 그렇게 낚시를 할 계획이었는데 그게 무산이 됐습니다. 저 입구쪽에다가 거물을 그렇게 쳐놓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만으로 배가 들어올 수가 없죠. 네 말도 안되는 탁상행정으로 거물 친다는 계획을 가졌는데 제가 봐도 웃깁니다. 낚시공원을 지으라고 결정한거는 아마 군수님이나 높으신 분들인데 그 밑에서 추진하는 그 실무자 공무원들 수준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거물을 쳐놓으면은 또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태풍오고 이러면은 거물이 강한 파도와 바람에 찢어져 버리죠. 네 그렇게 되면 안에 있던 고기들 다 도망가버리고 한마디로 낚시공원 망하는 겁니다. 뭐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물고기도 안에 들여놓지 못하고 쓸모없는 그런 낚시공원이 돼가지고 지금 오픈도 못하고 이렇게 썩어가고 있습니다. 썰물 때 저 안쪽에 낚시터도 수심이 1에서 2미터 정도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이쪽 마을 사람들이 가두리식으로 안하면은 절대 여기는 고기가 들어오는 곳이 아니다. 그렇게 반대를 냈답니다. 돈낚시같은거 흘림으로 하게 되면은 밑밥하고 또 미끼값도 상당히 비쌉니다. 홈못이 소고기보다 비싸죠. 그렇게 미끼만 몇만원치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낚시해보면 제 생각에는 뭐 꼬시래기 같은거 나올 것 같습니다. 망둥이 종류죠. 네 그런 짠챙이밖에 안나옵니다. 여기 낚시터를 완공을 하고 이제 운영할 위탁 운영다를 찾았는데 위탁 운영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어총계에다가 이걸 제발 운영을 좀 해주십시오 이랬는데 어총계에서도 야 여기 고기도 없는데 뭔 낚시트가 되냐 그래서 운영을 거부했습니다. 낚시트로 가는 이 다리하고 요 옆에도 또 조그만한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 두개 놓는데 무려 17억의 세금이 들었습니다. 처음 설계단계에서는 여기에 전망대, 해안산책로, 해상펜션도 만들기로 했는데 돈을 어디다가 다 썼는지 지금 다리만 두개 딸락 놓고 저렇게 부유식 낚시터 두개만 놔뒀습니다. 낚시터 바다 면적이 엄청납니다. 축구장 37개의 면적인데 야 이거 국내에서 제일 큰 낚시터가 될 뻔했습니다. 이렇게 쓸모없는 시설 만들어 놓고 또 이거 다시 살려보겠다고 올해 우리 세금도 2억 5천만원을 추가로 투입한답니다. 낚시 교육도 하고 가두리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양식 물고기 집어넣어서 낚시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보겠다는데 제가 봐서는 쓸데없는 집 같습니다. 지자체 선출직도 공무원입니다. 네 월급 줄테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놓으세요. 괜히 이런 쓸데없는 사업 벌려가지고 우리 세금이나 까먹지 말고 그냥 복지부동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쉬시는게 우리를 도와주는 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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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